우리가 유리해줄게. 좀 윙크 봤어요, 지금? 이불이 쟁이. 자, 다음. 우리가 유리해줄게. 와,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자, 들어봤는데 우리 느낌을 좀 보니까 영훈이랑 현재 씨. 영훈, 현재 씨, 자,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, 서로 마치보고 한 명씩 돌아가자. 서로에게 해준다는 마음으로. 자, 우리 영훈 씨 먼저. 우리가 유리해줄게. 우리가 유리해줄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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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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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, 현재 씨가 알아보려고. 셌다, 셌다. 셌다. 자, 보여주시죠. 와... 진짜 콜릿빛이 근데. 정말 변사적이네. 남자가 와도 바라겠어. 우리가 유리해줄게. 유리해줄게. 아하하하하 아니 마지막 아 진짜 각자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인지 해서 서로 크게 낭독을 한 번 해봅시다 자 렛츠 겟잇 다같이요 그중에 가장 좋은 분 제가 한 번 들어서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드릴게요 렛츠고 자 낭독 멘콘 멘콘 떡볶이 자꾸 손이가 멘콘 멘콘 떡볶이 자꾸 손이가 길이 계속 너랑 나를 두고 우리 어찌 모아서 콩 옆에 두고 먹냐 야 야 깜짝 조금만 조금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와중에도 그렇게 조용히 있었고 표정으로 한번 말하고 있었던 저 우리 끝에 있었던 자 우리 영훈씨가 열심히 해줬어요 자 본인이 지금 걸린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읽어주셨나요? 저 화냈어요 화낸 느낌 네 읽으면서 화냈어 그정도로 이 땅콩 피스가 맵다 맵고 화끈하고 너네 여기 안 오면 안 된다 방울이 화났다 화가 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더럽긴 한데 더보이즈가 힘든데 더보이즈가 힘든데 더보이즈가 힘든데 구름에 있는 토해 형 마케노 좋아요 2 3 투 1 4 4 5 7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